이거 아기야 아기? 응? 헐 그래가 알 났어요 알 메이팅한지 한참 됐는데도 알을 안 낳길래 제가 그 에코를 뺐거든요 산란통을 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네 무장란이에요 무장란 안에 텅텅 비어있어요 야 근데 되게 작다 보시면 레게알이랑 비교해보세요 진짜 조그맣죠? 근데 이거는 무장란이 맞습니다 무장란이에요 크레알 새끼도 보고싶은데 아쉽네요 보시면 텅 비어있죠 아 해칠님 보고싶은데 크레알 무장란이라니 둘이 떡 붙어있네 밥 줘볼까 우리 샤샤 공댕이 다 만져보고싶네 다 만져보고싶네 다 만져보고싶은데 다 만져보고싶은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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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 만들어줘라 얍 자 만들고 제가 또 베이비 사육장을 만든 이유는 짠 이거 뭐야 겨자 2차가 태어났습니다 겨자 2차 한 마리씩 뺄게요 자 이렇게 두 마리 겨자 2차입니다 바로 넣어줄게요 오늘도 주황주황하네요 2차 껍질 2개 지금 현재 겨자 3차, 겨자 4차 저기에 강생이 알, 멍이 알 치순이가 구경하고 있네요 저 조그만한게 움직이지 니도 저렇게 조그만했어 애들 다 지금 구경중 횟꼬지 안해요 횟꼬지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들어가고 일단 이거 알을 넣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알꼽질은 여기에 생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마리 동시에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건강한 겨자 2차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, 따뜻한데 애들 둘 다 잘 먹고요 자, 뭔 일 도망가 뭔 일 도망가 뭔 일 도망가 뭔 일 도망가 에헤이 와, 괜찮아 음 음 음 음